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을 장마처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주곡은 미스트롯에서 1등 한 곡이죠. 그강을 건너지 마오. 가수 양지은 가수가 부르친 곡이죠. 작사 작곡은 알고 있니 혼숨상태디미 작사 작곡 하셨습니다. 이 곡의 리듬은 발라드면서 트로트 가사 내용을 보니까 영화 니마 극앙을 건너지 마오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혼숨상태 팀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성으로 새로 편곡한 감성 깊은 명곡이 탄생한 곡이죠. 올갱키는 E마이너로 연주할 거고요. 템포는 70. 그리고 섹스폰 연주는 키가 좀 높아서요. 제가 B마이너로 연주 올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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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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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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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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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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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지도 내게 도시나요 하나 하나 나 바래 시도 예 예 은 아 아 아 어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라시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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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